AK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번 달 27일에 있을 일본 자민당 총재 경선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8월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경선을 포기하면서 과연 다음 차기 총재 누가 오르게 될 것인지 이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보통 현직 총리가 또다시 총재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입후보하지 않겠다 하면서 예년 같으면 평균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한 경선 입후보자에 무려 1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시점에도 11명인가요? 지금 11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일본에서 태풍 이슈 때문에 아직 발표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5명에서 20명까지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제일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아들로도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이 사람하고 39년 경력의 정치인인 이시바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 두 사람이 이제 지지율 1위를 놓고 각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신지로라는 인물은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2019년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되게 재밌는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대할 때는 즐겁고 쿨하고 섹시하게 해야 된다. 이른바 펀쿨섹시.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펀쿨섹좌. 펀쿨섹좌라는 그런 애칭을 얻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인터넷에 엄청나게 밈으로 퍼졌었죠. 그러니까요. 이 발언을 혹시 이 사람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펀쿨섹좌는 누군지 이제 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 자민당의 다크호수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민당 촌재 경선을 비롯해서 일본의 정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펀쿨섹좌라고 표현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터넷에서는 펀쿨섹좌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외에 대중적으로 일본 정치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도 인터넷은 온갖 민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인이 맞냐, 연예인 아니냐, 아니면 개그맨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실제로 프로필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거의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현실판 같은 사람이다. 현지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가족 구성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듯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예요. 형은 고이즈미 고타로라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부인은 타카기와 크리스텔이라는 유명 아나운서예요. 전부 다 유명인들이죠, 식구들이. 본인도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데 여기에 지역의 간토 가쿠인 대학이라는 현지 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 콜롬비아대 국제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를 취득을 한 다음에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라고 되게 유명한 조직이 있죠. 그곳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았어요. 가나가와 11구를 물려받아서 중의원이 된 사람인데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나왔지만 인물도 잘생겼고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경력 전체는 정말 그야말로 엄친아 캐릭터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지로 관련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찾아봤더니 없는 게 없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는데 유일하게 부족한 점을 찾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는 거. 보고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나 갑벽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인물로서는 가정환경도 어쨌든 돈도 많은 집안에 부연환경에서 학벌도 좋고 부인도 예쁘고 외본도 잘생기고 다 가졌는데 정치인 신지로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해보면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그만큼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펀클 색자라는 그 밈으로 이제 유명한 만큼 좀 정치인으로서 다소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만한 발언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그런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정계 입문한 만큼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약간 능력도 없는데 너무 쉽게 정치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뭐 일본 내에서도 많았고 일본 밖에서도 많이 들려왔었는데 이게 아버지 후광만 갖고 당선이 됐다. 이제 이렇게만 평가를 하기에는 좀 객관적으로는 좀 어려운 인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선거에 나갔던 2009년에 일본 총선에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민당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패를 한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자민당 연정이 참패를 해서 과반도 안 되는 30% 의석을 이제 건진 총선이었어요. 자민당의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4%를 차지를 하면서 자민당은 정말 거의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었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몇 안 되게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고 당선이 됐어요. 이게 아무리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선거였던 게 당시 이제 일부 자민당 의원 중에는 16선을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게 워낙 일본은 지역구에서 오래 하기 때문에 물려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떨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고 해요. 근데 초선 의원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서 당선 이후에 청년국장이라는 요직을 맡게 됩니다. 이 청년국장은 원래 이제 재선 이상 의원만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당의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인지도라든지 영향력이 좀 있었던 이 사람을 맡게 됐어요. 이 자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 그리고 지금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거쳐갔던 어떻게 보면 일본 총리가 되는 필수코스로 알려진 요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차원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근데도 이후에 지역구 관리도 꽤 잘한 걸로 지금 평가를 받는 게 초선에서 50%대 중반 정도 받고 당선이 됐는데 벌써 5선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서 때 지지율을 79% 넘게 받았어요. 본인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부분은 있는 것이죠. 이제 신지로의 이런 이력에 대해서 쭉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자민당 총재 경선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자민당을 오랜 시간 집권했던 그런 아베 파벌이 좀 해체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지로도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베 파벌을 해체하는 그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또 아베 키즈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지로가 이 아베 전 총리랑 신지로의 그런 둘만의 특별한 관계 같은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선 때 청년국장도 역임을 했고 아베 내각 집권 이후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환경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환경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장관직의 배정이 된 거 자체가 결국에는 아베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베 키즈다. 굉장히 총애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고이즈미 가문 간에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그러니까 아버지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거의 키워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를 관방장관으로 기용을 했던 사람도 주니치로 전 총리였고 그리고 차기 총리 후보로 적극 밀면서 지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정치적 숙적으로 이제 변모하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고이즈미 가문하고 상당히 사이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쪽 가문이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결이 같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고이즈미 전 총리 쪽은 사실 이제 아베 가문처럼 완전히 그쪽 세력이 아니라 온건 세력 쪽에 좀 더 가까운 인물이었거든요. 아베 전 총리는 또 집권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극으로 돌아사면서 이제 좀 양쪽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적 스승이 됐던 사람이 자기 숙적으로 돌아섰는데 그 사람의 대단히 잘난 아들이 거의 뭐 해외파 귀족 도련님 같은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애를 어린 나이에 장관직을 줬느냐 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앉힌 자리냐 이러면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일본 언론 쪽에서도 이 부분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이제 고이즈미 전 총리랑 이제 아베 전 총리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아베 전 총리는 원전을 계속해야 된다. 원전 계속 추진해야 되고 후쿠시을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원전을 완전히 중단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전력 생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끊임없이 이제 원전 찬송론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이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여기에 완전히 반기를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인 신지로 의원을 환경상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소신을 따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아베 내각하고는 척을 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장관인데 근데 반대로 그 소신을 저버리게 되면은 자기네 지역구에서 비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이제 척을 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진퇴양난의 곤란의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근데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펑크색자란 빔을 만든 아까 말씀하신 뭐 유엔 기후변화 정상위에서 한 말이 대표적인데요. 뭐 환경정책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소특비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일본에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서 뭐 2050년까지 탄소 매출량을 50% 줄이겠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46%를 줄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에서 근데 미국은 50%인데 왜 우린 46%냐. 뭐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왜 46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눈을 감고 딱 생각을 하니 머리 팍 하고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nhk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신내림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시로서는. 개그맨들이 나는 말이죠. 근거가 없는. 네. 이 발언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아메파에서도. 대중들도 아 저 사람은 그냥 굉장히 잘난 엄친아인 줄만 알았는데 약간 좀 모자라는구나 아니면 나사가 빠졌구나 이런 일종의 밈이 생겼고 웃음거리가 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신의 한수가 된 겁니다. 원래 이제 고이즈미 가문 자체는 자민당 내부에서 파벌이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아메파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는 세력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아베 정권과 척을 지고 뭐 비핵화 아니면은 반원전 이런 운동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제거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바보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메파에서 경계를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중적 인기는 올라가면서 아베 총리 쪽이랑 대립하는 것도 어느 정도 피하고 그쪽에 이제 칼날도 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에 자민당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가 지금 거의 해체된 상황인 걸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일부러 바보짓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뭐 일본판 상갓집 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갓집 개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일부러 뭐 바보 한량행세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의 눈을 피해서 몰래 세력을 키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 고사랑 비슷한 캐릭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적을 더 가까이 두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신지로는 이쪽저쪽도 택하지 못할 바에는 스스로 이제 바보가 되기를 택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근데 뭐 신지로가 진짜 바보든 뭐 발톱을 숨긴 상갓집 개든 간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그런 정치 이력을 봤을 때는 지지 기반이 그렇게 아버지의 후광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강한 것도 아니고 오선 의원의 그런 환경 대신 환경 장관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나이도 굉장히 어린 편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당내 그런 경선 후보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반에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현재 이제 자민당 파벌이 해체되면서 조금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자민당이라는 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좀 정치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양당이 경쟁을 하는 미국식 양당제랑 비슷한 상황으로 놓였다고 본다면은 여기 일본은 자민당이 거의 1당 독주를 하고는 있는데 이 당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굉장히 다른 여러 세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당이에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자민당이라는 당은 일본에서 1955년 총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6.25전쟁 이후에 일본 자유당과 민주당 이 두 당이 합당을 해서 만든 당입니다. 지금의 현재 있는 일본 민주당은 그 이후에 1998년에 다시 세워져서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 당이고요. 이 자민당이라는 당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냐면 당시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냉정 구도가 확연해졌어요. 그 이후에 일본 내에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들도 있고 일본에는 192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공산당이 또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이 따로 있는데 이런 세력들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아예 우익 정당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출발을 하게 된 정당이었는데 이후 거의 모든 총선에서 이제 1당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서 총리직이라는 건 곧 자민당 총재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민당 총재에 유력한 사람이 결국엔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자민당을 당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자조적인 이야기로 도쿠가 막부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자민 막부라는 게 세워졌다. 이건 당이 아니라 막부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민당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가문별로 이게 또 복잡한 일본 정치가 더 복잡한 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6.25 전쟁이랑 큰 변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귀족 가문이나 이런 가문들이 완전히 끝장에 났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구는 계속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세시대 영주를 했던 가문들이 아직도 지역구 의원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랑 정치적 배경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문들이 또 정치 노선이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내 지금 파벌이라는 게 거의 우리로 치면 당처럼 변해버렸어요. 자민당에도 또 다른 정당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당들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세력을 지금 이루고 있었던 아베파의 경우에는 아예 그동안의 의원들 숫자까지 뉴스에 아예 박아버렸죠. 94명이다. 100몇 명이다. 이렇게 변할 때마다 숫자가 나올 정도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개파 정치라는 게 있기는 해도 아예 대놓고 그렇게 그렇죠. 이 사람은 무슨 의원 이 사람은 무슨 의원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일본은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던 아베파가 아베 전 총리를 필두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가 후계자를 키우기 전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구심점을 잃게 됐어요. 그 상황에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 각종 비자금 관련 수사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도 정치적으로 이것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자기 최측근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본인한테도 사정 칼날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 자리를 급하게 내놓은 것도 지금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1명이다. 20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총리에 나오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개파 대표들이 의례적으로 나온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20화 시계로 전 자민당 간사장 그리고 신지로 의원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두 파가 지금 가장 그나마 규모가 큰 파들이고 나머지 파들이 거의 다 괴멸 상태입니다. 사실 20화 전 간사장의 경우에는 경륜도 많고 나이도 훨씬 많죠. 국민 지지도도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극우적인 외교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던 사람이어서 한국에서도 이미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파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사람의 등판 자체가 오히려 지금 신지로 의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되면 우리는 끝장이니까 차라리 자학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지로 쪽에 오히려 표가 모인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되면 자기네들은 잘못하면 정말 정파 자체가 다 이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신지로 의원한테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변수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 스가 요시대 전 총리입니다. 워낙 총리직을 짧게 했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본에서도 인지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베 전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잠깐 집권을 했었는데 예전에 관방장관에 임명될 때부터 이제 신지로 의원이 그때는 환경상을 했잖아요. 그때 뒤에서 이걸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아베파 의원들을 모아서 이제 신지로 의원을 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아베파를 누가 장악할 거냐. 누가 가장 많은 의원을 가져갈 거냐. 이게 아마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돼서는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 다가오는 총선의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국민 지지율도 동시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자민당 이미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시바 전 간사장도 물론 이제 지지도가 높기는 한데 너무 오랫동안 정체를 했던 사람이고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은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신지로 의원 쪽으로 좀 표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자민당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자민당의 그런 역사를 오늘 하루로 알기에는 너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자민당 자민당 이게 그냥 이 버릇처럼 말했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아베의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자민당 하면 극우세력. 그냥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월다이를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극우세력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워낙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세력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사회주의나 사회복지 그런 제도를 막 마련한 것도 어쨌든 자민당이잖아요. 일본 내에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되게 좀 특이하고 재밌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민당 총재가 된다는 게 사실 일본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또 이 총재 경선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베 파벌이 이제 와해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거고 지금 아베 파였던 사람들은 사실 이시바가 되든 신지로가 되든 어쨌든 최악이나 최악이냐니까 좀 곤란한 상황일 텐데 둘 중에 누가 될지는 사실 예측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우리 펀쿨색좌 신지로 의원이 자민당 총재가 되고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최연소라고 알고 있어요. 최연소 총리 맞죠? 일본 최연소 총리가 된다면 과연 이제 일본 정치권에 어떤 개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이 사람이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일단 주요 화두는 자민당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저냥 바뀌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패를 일단 첩결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인데 여러 분야에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개파 정치는 안 하겠다. 파벌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지역구를 지키면서 개파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물러나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어쨌든 환경상도 하고 내각에도 있어 보고 의원도 5선 정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바보 행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치가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 스가 전 총리나 기시다 전 총리는 완전 정치인파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관료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세습 정치인 가문 쪽이 아니라 이제 관료 가문 출신들이었거든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보통 정치인들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도 이제 이런 정치개혁이나 아주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걸 끌고 나갈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끌고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자기 색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그냥 아베 사망 이후에 그 아베노믹스나 아베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그냥 포스트 아베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지로는 완전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강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구태정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굉장히 어린 사람이 어쨌든 총리가 되면은 아예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어찌했든지 간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세대교체가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경륜이 생각보다 좀 약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정치 경영도 그렇고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개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기시다 총리부터 비롯해서 각 파벌들이 전부 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 지지도도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인지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파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오히려 좀 더 자기 정치를 펼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민당의 오랜 그런 화벌 경쟁에 좀 염증을 느낀 대중들이 무파벌을 이제 이렇게 지향하는 신지로를 보고 이제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무파벌인 데다가 정치적 경험이 많이 없다는 게 한편으로도 뭐 엄청난 개혁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신지로가 당선이 될 경우에 많은 일본 상황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제나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은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고 또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이런 군사적 밀착을 되게 강화하면서 재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표출해왔는데 이런 기조도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베노믹스랑 재무장론 이게 거의 자민당 입장에서는 개파를 막론하고 계속 밀고 온 거의 기둥이나 마찬가지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정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일본의 안보 문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장기 집권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말하자면 초석을 너무 많이 다져놨어요. 지금 와서 이거 전체를 다 변경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일본만 변경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결국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이제 보조를 해주냐 여기에 달려있는데요. 지금 북중러 3국, 중국은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이 3국의 군사도발 문제 그리고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의 기본적인 군사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일단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동북아 내에서는 한미의 삼각 공조를 만들고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권역 전체로는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는 쿼드라는 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의 4개국이 연대를 해서 지금 대중국 견제 군사연합체거든요. 이게 이걸로 중국의 동아시아 내 확장 정책을 막는 견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은 일본이 결국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정책이지 일본이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어왔던 카몰라 해리스 후보가 지금 만약에 미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와는 좀 맥락이 다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중국과는 어찌됐든지 간에 협상 여지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이제 대중국 정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결국엔 중국이 경제적인 양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외교 군사적 압박은 좀 우리가 허드를 낮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전개를 해나갔었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약간 맥이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뭐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푸틴 정권이라든가 이런 정권들은 지구상에서 없애야 할 악의 축으로 봐야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는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아예 우리가 뭐 국제사회의 문제에 따라서 압박 강도는 낮출 수 있으나 결국에 대중국 포위 전략은 포기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되면은 지금 정책 방향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바이든 행정부 지금 정책대로 맡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베 정권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베 정권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아베파가 극우 세력하고 많이 이제 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체 핵무장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신지로나 아니면은 뭐 이시바나 이 사람들은 뭐 기시다 정권도 사실 그랬지만 고이즈미 가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핵화를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아베 정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군사적 재무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조를 다 뒤바꾸기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각에서 좀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가 한국의 그런 외교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신지로가 이제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될 경우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장 표면적으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뭐 지금 기시다 정부 때도 이제 아베 정권 때와는 좀 기류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마 또 한 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그때보다 또 조금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이제 온건 보수 세력들은 그 아베파라고 불리는 그 극우 세력들하고는 좀 한국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외교 정책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극우 세력들은 태평양 전쟁 전범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쪽은 뭐 그때 얘기를 했었던 대동화 공혁권이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해요. 하지만 실제 일본의 온건파 보수 쪽은 이제 태평양 전쟁 전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전후 일본을 완전히 이제 재앙으로 몰고 왔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에 남아있다. 그 전쟁이 없었으면은 일본이 지금보다 더 선진국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마인드 자체가 이제 유럽식 이제 사회민주주의제도 그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에요. 전쟁 자체가 돈이 되지 않고 경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일본이 그렇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폐망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지로 의원도 환경사항을 할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기자회견 때 자기는 전몸 용사 참배를 간 거지 전범 참배는 간 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만큼은 이제 아베 족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이 발언 자체가. 그리고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더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고 또 과거사 문제도 오히려 인정할 거나 인정을 하고 사죄하자는 입장이라 아마 이 두 사람 중 누가 당선이 돼도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가 됐든 신지로가 됐든 이제 어쨌든 극우 세력이 좀 많이 와해가 되는 거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 정치를 펼 때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수월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계속해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긴장감을 계속 일부러 유도를 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지고 아마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서는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좀 양보를 해주면 우리 쪽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협상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전에 아베 정권 때는 아예 딱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딪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민당 총재 경선 상황과 일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정치의 역사는 자민당의 역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민당에 대한 어쨌든 이해가 좀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오늘 이제 월드아이를 통해서 자민당이 어떤 당인지 자민당을 둘러싼 뿌리 깊은 논란은 무엇인지 왜 지금 신지로라는 인물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조금 가닥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이현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K라디오 월드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